나온 거 어디다 쓰는 거잉? 모르겠음 우리 아직 뭐 한 스테이지를 다 깬 것도 아니라서 안 열린 거 같은데, 뭐가? 쓰는 게 로그라이크인데 성장하고 온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 지금 그러니까 뭐야, 이게? 마을이 따로 있나? 우리가 마을까지 못 가고 죽은 거지 오른쪽 아래 그 10개 그대로 있긴 하네 어, 있어 여기 손 아, 씨발! 저주! 네? 하... 저주의 오벨리스크를 열어버렸어 아... 뭔데, 페널티가 있어? 어, 나한테 오는 페널티가 있어 아, 씨발! 캐틀벨 나왔다, 야 병신같은 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씨발 이건감? 이거, 나 진짜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네 어, 그 키를 그냥 도망다니면서 F 누르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음 흐흐흫 설마 허허 하하하하하하 약간 초반엔 좀 약간 재밌어 보이는 척을 하는 건가? 재밌는데, 살짝 또 모르지, 또 너한테 맞을 수도 있으니 손 있다, 손 확인 어, 체인 라이트는 뭔데? 찌릭찌릭하더니 혼자 있어도 그냥 하나, 하나 때리네 오 이거 맛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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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뻔했네 모서리스 하나 더 어딨냐? 오케이 찾았어? 못 찾았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건가? 아 여기 있다 어 오오 체력이 벌써 절반 이하로 내려갔네? 예? 쉽지 않네 후우 아까 50분 동안 쌓아놓은 딜이고 평타로 그냥 세진이 오른쪽 아래 빨간색은 뭐지? 이거 아 저쭈구나 패시브 같은거야 가자 끝났어 휴리움으로 가자 오케이 목소리가 좀 밝아졌네 내가 좀 어두워지고 재밌다 이거 재미네 재밌네 음 음 아 이거 음 어 잠깐 이거 뭐야 오 오 아 캐릭터 열렸다 야 굿 굿군 아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아하 아니 우리 어차피 저거 돈 없었으면 못 열었네 그러게 아 돈이 없어서 안 보여준건가? 에이 저걸 보여줘야 돈을 모으려는 욕구가 생기지 않겠어? 음 에이 시당초 우리가 뛰어다니는게 아니네? 날아다니네? 근데 낙사하던데 흠 흠 흠 흠 뭐야 뭐야 이거 눈.. 눈가를 쳐다보더라 토템 찾음 굿 아 토템이 아니 뭐임 이거 아아 정수 이거 아까 너가 쓰던거구나 정수... 를 써야 퓨즈 써봐야겠다 이번엔 안 써본거 템트생 아예 없으면 안될거 같애 오케이 정수 쓰레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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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F 있잖아 응 겁나 화려해 보이는데 나중 가면은 아 왜 그래 이게 단일 몹한 땐 좋은데 단일 몹이 안 나와 그래서 몹들이 저 딜을 나눠서 받아 붙어있으면 약간 개 위주로 쏘긴 하는 것 같던데? 화이팅 왜 이러지 나한테? 저봐 저 근접 캐릭터인데 근접 공격을 못하고 도망다닌다니까 정신 캐릭터 저거 하하하하 하고 있는데 왜그래 너한테 하는게 아니라 이건 뭐지? 하하하하 으응 데미지 잘 나와 일단 대공 대공 굿 음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옥 뭐가 뭐가 뭐라고? 옥 나왔어 옥 옥 좋지 제가 어디갔음? 아래에 있음 여기있음 여기있음 아 오케오케 오 나 씨비야 잠깐만 죽어요 저? 누구한테 먹고 누구한테 죽은거야 갑자기 흐흐흐흐흐흐흐 저주 씨발 피해량 50%가 두배 증가 저주만 주고 이득은 아예 없었어? 데미지도 두배 증가긴 했는데 의미있나 그게 그치 때리지 못하니까 괜찮아 내가 할게 나 오케 빠자 없어? 나 없어 너무 아쉬운데 먹으면서 하면 인정이네 먹으면서 하면 인정이네 씨발 먹으면서 하는건 인정이긴 하네 씨발 뭘 먹으면서 나 아 먹은거 아니였음 할거야 어쩔거 하면 되지 어 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야 아 근데 이거 있잖아 한가지 불만인게 있어 스페이스가 내가 방향키를 누르는 방향이 아니라 마우스로 보는 쪽으로 어라씨X 뭐야 왜 가끔 이게 한 번씩 그렇게 가지? 난 분명히 뒤로 그 탈포를 탔는데 왜 앞으로 들어갈 때가 있지? 아까도 그랬는데 저 캐릭터로 할 때 저 캐릭터 특이인 줄 알았네 나 아무 생각 없이 게임했는데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마우스로 보는 방향이었는지 헷갈린다? 아니 나 계속 앞으로 대시를 했거든 아까 위급할 때마다 아니 나 뭔가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무슨 키로 놀랐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난 계속 그게 불만이었어 아까부터 꺼져 어? 대공 뒤짐? 죽였어 오우 아 저거 좀 먹고 싶은데 개색들 자 멈춰봐 저런 건 어떻게 되냐? 다음에 넘어가면 고르게 해주냐? 아니 아 저런 건 패스야? 못먹는 거야 아 못먹는 거야 손해보는 거지 그렇구만 근데 약간 좋아보이는데 이거? 야 너 뒤에 오우 씨발 깜짝이야 뭐 따라다닌다 너한테? 어 나 뭐 먹으니까 저거 오우 팻이 생긴 것 같아 왜 자꾸 위급할 때 앞으로 대쉬를 했을까? 내가 뭘 잘못 누른 거지? 바바요 이상하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모르겠다 컴미스였나봐요 근접이라 너가 먹은게 이거구나 텅 빈 부족 얍 한 번 뽑아볼까? 일 잘해 저도 방금 만난 친구라 저주는... 네 아직도 있네요 저주가 대장깐이 없냐? 왜? 대장깐에서 저주 좀 깨고 싶은데 그러게 어? 어? 너 그거 안 돼 걔는 아 그래 나는 안 되는 거였어 이거 자 몰랐네 흠흠흠 흠흠 흠 저 우리 거 자꾸 적처럼 보이는데 흠흠 흠 흠 흠 흠흠 흥 작은 이슈가 있구나 흠흠 흠흠 이리 하나 넣었고 두개 넣었다 엽 열쇠 먹었으 굿 이게 기본 피해량을 올리니까 스킬 피해량도 같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아 좋네 딜이 겁나 좋잖아 이거 솔직히 딜만 따지면 얘가 진짜 좋긴 해 지금 너 딜 몇 나와? 어 나? 두당 한발당 120 80 이렇게 뜨는데? 나 잘 넣으면 700도 떠 근데 이거 단발 아니야? 그지 그 아이 탕 탕 탕 이러지 200 400 600 이렇게 뜨 마지막 때가 더 세던데 그렇게 많이 때린다고? 방금 600 나왔잖아요 스킬 500 500 그래 잘 맞나 보구만 저축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아 그렇겠네 두 배씩 뜨니까 어 약간 죽창으로 가야겠다 너 죽고 나 죽자로 가야겠네 나올 때 소리 좋은데? 어? 저주 녹일 수 있네? 어 저주 녹일까요?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막상 방금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데 어떡하지 저주 데려가야되나 글쎄다 모르겠... 어이 씨바 난 대장관 일단 꽝이야 나도 꽝이야 그리고 씨발 저주 데려가면 안될거 같은데 빼 빼 빼 빨리 빼 원거리한테 한대 맞으니까 너무 아픈데? 빼 빼 빼 뺄까? 그지? 빼 빼 빼 너무 아프다 이거 안돼 안돼 빼자 빼자 뒤지겄다 이거 잘못 맞으면 아우 딜 좋아 딜 맛이 없어졌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 여기서 사거리가 존나 좋아 이 원거리 캐릭터가 맞아 맞아 어 아 안정적이게 좀 변했어 좋구만 여기 손있다 저 방금 저주 안 부셨으면 저 죽었어요 반피 이상 달았잖아요 두배 데미지면 씨발 뒤졌네 나 이거야? 과자 먹을 수 있었다고? 없다니까 패저 얼마나 걸리지? 한 10분? 걸어서? 응 아이고 저 위에도 보스 표시 있고 그냥 몹이야 몹 뭐야? 왜? 아냐 아냐 저 아래 동그란 건 뭐지? 대장간 말고 오른쪽에 있는 거? 어? 저거 저 뭐야? 가는 중 응? 동그란 거? 이거 얘기하는 건가? 너는 순간이동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으악 어 왔네 응응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어휴 인걸불길 적의 체력을 50% 이하로 낮출시 25방경에 있는 3마리의 적에게 자결의 투사체를 발사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끊어치기 이거 잃은 체력의 1%를 2%에 스택당 이.. 맞아야 세진다는 거 아냐 이거 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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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근데 뭔가 소리는 다 좋네 똥똥똥똥똥똥 똥똥똥똥똥 가자 거의 뭐 없더라 그냥 비트도 다 들려? 응 나도 못해 카메라 흔들림 비활성화 가능하네 그거 없으면 심심할 것 같은데 대장관이다 어 안내기 나 이러면 이제 치명타입 10% 안내기 얍 나 30% 응걸불길이 나왔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 지금 뭐 갈 거 없는데 나도 없는 거 같아 아니다 텅 빈 부적 가라? 8초마다 공격? 개우가 꺼져 잉걸불길로 간다 아 적을 밀어내는 게 좋은가? 그게 내가 딱 얘기해줄게 적을 밀어내려면 너가 때려야되잖아 응 근데 니가 못 때려 캐틀벨 얘기하는 거 아냐? 그치 그치 맞아 아 씨발야 아 아드레날린 알약 네 이거 내가 최대 체력이 증가하는 대신 내가 맞는 데미지 증가하는 거였네? 나 아드레날린 알약이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고 아 그래? 이거 내가 피해량 증가하면 내가 때리는 게 증가하는 게 맞는 건가? 읽어봐 처음부터 25%의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15%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그건 좋은 거네 그래? 피해량 증가하는 거니까 피해량이 증가하는 거야? 응 그래? 받는 피해량이 아니잖아 그렇겠지? 그래야겠지 어 어어 씨와 아드레날린 달려갖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찝찝해 오 정수 체력이 너무 없어 대미지 나쁘지 않군 저주 대미지 복구한 거 같거든요 방금? 저 발당 100이 170일 이렇게 뜨네요 너무 좋고요 갑니다 저주 있었으면 이거에 두 배라고? 그 또 걔 주식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 라할살 라할팔 오케이 아 열쇠가 안 나오는데 어 노래 왜 이렇게 좋지 이거? 나 그래서 노래소리 조금 줄여놨어 하하하 어차피 걸릴 거 같긴 한데 만약 걸 잡으면 야 여기 그거 분배 오벨리스크 있다 하긴 어 유목민 3 좋다 야 손도 있어 가유 이거 아닌데 저기 얘기하는 건가 어 싹하면 둘러봐 많아 고어 어 이 새끼들 왜 열쇠를 안 두면 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까봐 아 존다 애매한 캐릭터긴 하다 이거 인걸불 발동되고 있냐고 어? 인걸불 능력 치워보여 앱 썼다 나도 먹었어 안고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불타고 있는 게 인걸불 때문에 불타는 거 아니야 쟤네 나 방금 마지막 스킬 뭐가 올라가는 건지 못 봤는데 아 아 야 펑타 딜 막 200씩 뜨네 이제 한 발이? 어 이런 시발 개꿀 이게 게임이지 시발 아 열저 하나 더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오우 맛있다 시발 아 됐다 흠 어? 뭐야? 아 보스방이구나 보스 어딨어 이거 와아 이거 개소리 또 지랄 야 확실히 어? 어 뭔가 이상한게 있긴하다 이거 뭔가 가끔 스페이스? 어 그지 확실히 아 딜 진짜 맛있고 프리딜 개 좋구요 이거구요 이게 게임이구요 오오오오 야 이거 야 이게 게임이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 그 캐릭터 나도 갈피를 못잡겠어 아 그 캐릭터 갈피를 못잡겠어 그지 텅 빈 부적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고 일단 카보자 뭐 얻은 되겠지 뭐 음 아 퓨즈 넘사 같아? 그래? 내가 내가 아직 퓨즈 딜까지 볼 수 있는 그 집중도가 안 돼 이거 순간이동하면 이새끼 내가 아까 얘 땜에 길막단에서 뒤진거임 에헴 아싸 유목민 망태 4스텝 20% 세바람 개 아마 까다로우실겁니다 흠 흠 평타를 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건 씨발 개같이 만들어놨는데 게임을 아 이거는 좀 하지 말라는거 아니야? 그래서 말했잖아요 평타를 못친다고 평타 캐릭인데 근적 캐릭인데 근적을 할 수가 없다고 흠 여기선 약간 엎혀가야겠네 어쩔 수 없어졌어 뭐 4개의 화염구가 토템 주변으로 회전한다 어쩔 수 없어졌어 토템 나갈 때 쳐맞는다는 소리 아 근데 뭐 타이밍 잘 맞으면 안 맞고 나갈 수 있긴 해 아 그런구요 아 저거 어 내 주변에 안와서 그냥 개꿀 충전중 아씨 괜히 말했대 어 그러네 파란 토템 어 딜 미쳤네 어 뭐야 아씨 어 아씨 씨발 아 아 잠깐만 하지마바 이 미친놈들아 뭐야 너 야 너 뭐냐 너 도전과제 깨졌대 왜왜 몰라 너 피를 해서 살아남은 거야 뭐 기로의 끝에서 뭐 깨졌네 너 안 깨고 싶다 저런거 아야 씨발 뭐에만 생겨 아 이거 어떡하지 까마귀를 이제와서 올리는건 좀 의미없고 체력회복을 한번 노려봅시다 나무 안먹은거 있는거 같은데 저게 먹고와다가 싹 돌면서 먹은거 같은데 오호 오호 어 오케이 아 아 나 마실것 좀 갖고올게 음 음 근접해 이대로 괜찮은가 나도 마실거 갖고와야겠다 느낄 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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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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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로에 있는 애들 말고 딱 도착했을 때 있는 애들 기준인 거죠? 이 경로에 있는 애들이 아니면 좀... 이 경로에 있는 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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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자꾸 빠져잇 흠.. 아.. 체력이 더 빠지는데요 애매합니다 아.. 하고있어 토템? 얍 나왔음 아야.. 씨발 깜짝이야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너가 죽은게 이거야 어어어어 아.. 미친놈이 저거 내가 터뜨리고 올게 아 씨발 뭐 저거 아.. 씨발 놀랬네 여깄다 여깄다 뭐가 있어 거기? 아.. 이거 포를 쏘는 놈이 있어 계속 끝났어 끝났어 또 있.. 또 있다? 앞으로 계속 나올거 같은데 그거 아.. 아.. 이 새끼 심지어 도망가 개새끼 어이가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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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파 잘 보이지도 않아 아.. 씨발 어딨어 아오.. 뭐해하셨어 없앴어 없앴어 겁나 아프네 아.. 푸으음 allá ㅋㅋㅋㅋ 푸으으으음 으으음 가끔 개멍청한생들 한 번씩 쓰긴 나쁘지 않네 피 한 번씩 채우는 운전보 저어即 Score decline 속 썬다 바깥포 아.. 갔다올게 오른쪽 위였던거 같아 오른쪽 위? 방향으로 봐서 맞네 맞네 어우 여기 3마리나 있다 야 아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어휴C 일로와 됐다 어 야 보스 오케오케 감감감감 어 뭐야 씨바 개징그럽게 생김 어 잠깐만 나 좀 위험할 오오오오 나 좀 아냐아냐아냐 아 저 좀 징그럽게 생겨 아 아 잠깐만 나 아픈 아밥 쭉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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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직 안 죽었거든 죽지만마 죽지만마 아 근데 이거 내가 딜 넣을게 아 어 저 방태같은거 뭐여 씨발 저거 어디있어 새끼 어어어 와 씨발 어우 손질 뻔 어우 존나 아파 방금 뭐 땅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어어 어이 뭐야 이 쫓아오는 해골 배슈가 바리게이트 하나 못넘는건 좀 정신이긴 하다 이거 나 헥 다 엇 앗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씨발 흐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거 어떻게 피해 피하네 엽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이속 뭐야 하하하하 이속 뭐야 이거 에? 뭐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이렇게 빨라요? 어..에? 왜 빠르고 쎄? 알략같은거.. 알략같은거 나와서 많이 씹어먹었는데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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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빠질뻔했다가 살아났거든? 아 근데 피 안달더라 이거 낙사 아 그래? 어 그건 좋더라 제발 그만! 다른 게임이긴 하네 아이 지랄을! 계속 평타 위주 캐릭이어가 어우.. 존나 힘인데 오오.. 평타 딜이 순당하구만 평..평타.. 저거 랬거든? 빌드를 죽였다! 오오.. 굿 안에 있는거 다 먹었지? 어 아마.. 아마 먹었던걸로 기억해 어.. 있어 그럼 이거 퓨즈판이었잖아 그지? 어어어 아이 아이 시발 어디로 가야되지? 과제구나 야..이걸 깼네 야..이걸 깼네 우이씨 굿! 와.. 좋았다 좋았다 과자 먹을 자격있다 과자 먹을 자격있다 인정 어 여기 맵 좀 낫다 아 시발 눈앞아 뒤지우는줄 알았네 야 야 벌써와 벌써와 아 나 이동수 하나 찍어야겠다 아 숨쉴 틈 좀 둬라 그니까 뭔가 좀 정비를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야 또 근접 존나 욕 나오겠다 왜 왜왜왜왜 너 얘네들 괜찮냐? 지금 나쁘지 않아 아 그래? 우애네 어? 이 스킬이 갑자기 좋아졌다? 어 이러면 좀 씨발 말이 다.. 어? 어? 갑자기 어 이게 뭐지? 왜왜왜왜왜 어 놀라 왜왜왜왜 왜왜왜왜 오오오오오 와 씨발 와 메카고질라다 씨발 공룡 아니 이게 뭐야 야 근데 그 왼쪽에 요새 발전기 같은게 있던데 그 뭐냐 뭐야 벌레 저거 공룡이 있어 저거 아이씨 이 발전기 뭐지 깨야되는거 아냐 아이 이거 누르고 있는건데 뭐야 나 잘 모르겠어 저거 뭐지? 어? 나 캐릭터 진짜 좋아졌어 진짜로 갑자기? 스킬 하나 딱 찍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졌는데? 잠깐만 어? 그래? 어? 치왕 나름 치왕 메시즈님들? 20? 좋다 치왕이죠? 개꿀이다 이게 뭘까? 해봤어? 발전기? 아니 못해봤어 어? 일로와봐 어? 야 여기 위에 누가 있어? 어? 그러네 근데 봐봐 일로와봐 아까 내가 봤던게 이거거든? 너 진짜 빠르다 근데 네 이거 이게 뭐지? 반응이 없어 그러게 뭔가 이걸로 저거 깨우는거 같은데 뭔가 동시에 착 해야되나? 나 여기 있어볼게 너 가봐 했어? 어 눌렀어 근데 이게 많아 엄청 뭐지? 엄청 많은데? 다 번씩 눌러줘야되나? 어? 이건 활성화 눌렀더니 갑자기 어? 불이 들어와있네? 어 들어와 멈췄어 들어온상태로 어 이거 순서가 있는거 아냐? 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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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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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이렇게 빠른거야 음 뭐지? 어? 이제 활성화된거 같은데 봐봐 너 위에와서 봐봐 꺼졌지? 어? 안나 아냐 이거 개인같은데? 아아 가만있어봐 왼쪽 밑에 울타리 하나 더 있어요? 잠깐만요 어디 어디 개인? 왼쪽 밑에 울타리요? 왜 안돼 여기쯤? 이 선을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 선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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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건데? 오른쪽이야 아 임마 아 오케이 아 야 찾았다 어? 너 나랑 같이 하자 어 위에 거 활성화 돼있지 어 했어 12시 거 했어 나의 대로 와봐 이거 제껴 봐 어 켜져 됐다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나 아까 맨 오른쪽 어 아 씨X 마우스가 있는데로 가네 아 이렇게 숨겨져 놨어 됐다 에코 에코 야 신기해 씨X 정말 저게 안 일어나는데 뭐냐 뭐 저거는 그냥 정신이야? 어? 기력이 아닌가 이미 찾으셨으니 말하지만 발전기 아래 발톱으로 숫자가 있대 네 예 예 뭐지 아 아 아 아 그러네 두 번째 거라고 아 그럼 넌 어떻게 찾음? 어? 넌 두지 이 순서를 어떻게 찾음? 그냥 이게 안 꺼진다니까? 그냥 활성화 시키면 안 꺼져 계속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게 다른 거 누르면 꺼져 순서가 안 맞으면 음 아니야 아니야 안 꺼려 안 꺼려 뭔 소리야 꺼졌는데 아니야 나 안 꺼졌어 너가 처음부터 제대로 누른 거 아니냐고 아니야 나 틀렸는데 안 꺼졌어 모르겠다 나는 오른쪽 거 잘못 누르니까 자꾸 꺼져갖고 다시 눌러서 활성화 시켰는데 그래 그래 가자 됐어 어디야 근데 여기다 이거 시간 지날수록 난이도 어려워지는 건 맞나? 글쎄다 뭐야 이거 엘브? 아이템은 퍼져서 좋긴 하네 관성 난 지금 계속 관성하고 있는데 사실 좋은지 모르겠어 아 여기 있잖아 뭔가 보스방 냄새가 그득이 난다 그게 열두시에도 하나 있다 어디 보자 오대인들의 암자 암자가 뭐야? 글쎄 정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오 진짜 캐릭터 개 좋아졌어 물론 그게 제일 좋겠지만 이게 초반에 이걸 찍고 시작해야 좀 쓸만하겠다 이 캐릭터는 뭘 찍었는데 이 질주를 두 개를 찍고 시작해야 편할 것 같아 잘 봐 저 메카고질라 보셈 예 한번 봄? 기절? 아 살짝 그 핑을 도는 거 머리 못 뜨긴 하더라 기절이 되면 내가 한 방을 안 맞으니까 체력 차는 게 의미가 있어 아 아 근데 내가 곧 뒤지게 생겼어 아 메카고질라는 맡길게요 뭐야 연속으로 열쇠 얻어야 돼 열쇠? 하나 얻고 오 굿 열쇠가 하나도 안 나왔네 아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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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안돼 너 죽으면 끝짐 아 저기 저 암살자 있어 암살자 시바 순간이동해 아 방금도 시바 순간이동 지 죗대로 된거 같은데 왜 왼쪽으로 갔지 나 분명히 뒤로 했는데 뭐지 이거 아 나 죽았 어 아 시발 길막당했어 아 갑자기 내 뒤에 목 땡겼어 아 아 아 진짜 개 병신겜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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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나 아 아 아 아 열쇠 주세요 어 져봐 아 뒤에서 자꾸 길막한다니까 아 아 아 아쉽네 그니까 길 막고 탁 맞으니 거 죽어버렸네 아 열쇠 나왔다 저 위에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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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다했어, 다했어. 뭐 어떻게 했지? 마술 한 번 더 심기일전해서 컨을 해봐야겠다. 오아시스 이게 저, 저렇게 지금 우리가 먹는 거 저런 건 다 보조고 응 능력치가 결국에는 주된 그거 같아. 깡스탯이? 네. 이제 우선 세계수 같은 거 있다. 인도가 맞아. 쏘는데 오! 그러네. 아, 얘가 너무 아파, 나는. 나도 아파. 오, 시발. 어, 아파. 야, 손 있어. 야, 손 있어. 대부분 존나 나오네, 쓸모없는. 저게 7스택이 되네. 여기 위에 대장간 있다잉. 열두시 쪽에. 확인. 아, 이걸 불길이. 아, 이거 대장간 안 써야겠어. 똑같아. 쓰다 죽어 자꾸. 죽을 것 같아. 어떤 캐릭터가, 창피ㅁ. 이번 스킬 추가 충전이라. 이번 스킬 추가 충전? 가 봐. 이거 날리는거 너 충전해버려 아니 나 지금 배드문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네 구려 구려? 난 또 모르겠어 체감 못하겠어 저 스캐들 뭐 버프야? 버프야? 디버프야? 디디야? 야 우리 대장간에 몬스터 안감? 계속 옴 못쓰겠음 그래 나도 버렸어 아아아아 씨발 다 정리하고 써봐야겠다 메카고질라옴 저 메카고질라보다 저 노란색깔로 버프는 새끼지면 어떻게 안되나요? 이동같은 면 오케이 확인 아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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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펍퍼 어디스 모든 피해 30% 아 나 왜 저 반피인데요 살려구나 아아아아아 잠깐만 죽일셈이야? 죽일셈이야? 죽일셈이 아니 무슨 소리 하는거야 이 새끼 갑자기 아 씨발 보스 뭐야 아 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개지랄 개지랄 하지마 진짜 아야야 이거 아닌지 씨발 뭐야 여기 오오오오 아 지랄 보스 얼굴도 못봤다 야 나도 나도 못봤어 야야야 보스 뭔가 저 나무쪽에 있는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아아 나 이속이 느리니까 피하지도 못하네 아아 아 찼다 찼다 와 저게 뭐야 죽었어? 오 난 처음에 첫 호밍에 죽어 뒤졌어 피하지 못해가지고 지랄이네 개지랄이네 아 아 진짜 지랄하지마 저거 뭔데 오우 오우 오 스킬은 좀 화려하다잉 어 어디갔어 이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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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피해량 몇이냐? 가한 피해량? 어 너 몇인데? 나 180 하하하하 194만 어? 9377 왜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지 생각보다? 그러게 의외로 딜케이었나? 하하하하 아 이거 나 또 근접으로 간다 나 파스티온 간다 하하하하 나 또 딜러로 갈게요 나 쟤냐타 할게 딜러로 끝을 본다 그래 그래 가보자 좋아질때까지 한다 어? 뭐야 이거 에? 왜? 나 평타가 안나가는데? 어? 설마 힐러는 아니겠지? 어? 오른쪽 마우스 스페이스 이게 뭐야? 어? 아 나 평타가 더 느려졌어 아아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운용을 해야되는거야 이 게임 아 잠깐만 이게 뭐 어이 최악인데 이거 아니 얘들은 프릭을 왜 이렇게 만들지? 이게 뭐야? 어이가 없네 근처에 초전도체 이렇게 딱 박아놔야지 평타가 된 저거 어? 뭐야 좋은거 아냐 저거? 아니 요한데? 도주에만 신경쓰면 좋아지는거 아님? 아까처럼 애들 줄줄이 따라올때 미칠거 같은데 나보샘 뭐잉루아 아까랑 뭐하다라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려 내려찍기가 생겼다는 점 땀 깡 아 여기에다 니가 그거 초전도체 박으면 되겠다 애들 기절 어? 아니 뭔가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모르겠다 이상해 이상한 캐릭터야 잘 모르겠어 에이밍 자.. 에이밍이 자동이야 에이밍이 자동이야? 에이밍이 자동이야? 내가 조준 안하고 그냥 주변 있는 애 알아서 때려 클릭 누르고 있으면 음.. 음.. 딜이 존나 드라마틱하진 않아 어? 음.. 음.. 존나 묘하네 음.. 뭐지? 뭐가 어떻게 된거지? 일단 최젠을 찍어야겠죠? 일단 최젠을 찍어야겠죠? 한.. 어 한 두개정돈 있어야 그지 나 이거 다 먹은건가?